최근에 포킹 챔피언 잘 안했거든요? 해줘야지! 제라스! 나와 서포트 할 잔 와라 CS 다 뺏어 먹어야지 또 먹을 거면 먹.. 아.. 아니야 내 거에 스틸 올리는 빌드로 하고 응서들자 와싸 아르카나 제라스 보라색 제라스 해야지 가자! 아르카나 그러면 설정상 제라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설정임? 잘 생긴 건 맞는데 진짜 간지 하나도 안 난다 인게임이 레전드라고? 왜? 어우 진짜 이상해 아니 이거 그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 거 알겠는데 나 걷는 거 볼래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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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제라스 여기 귀한 머션 히트라고? 아 넌 그냥 이 파편 몸에 떼고 다녀라 가지마! 뭐야 그냥 올라가서 먹지 왜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생캠이니까 미니언을 먹어야 되는구나 나는 어? 나 이거 서포테라스처럼 할 뻔 아 잘했다 오오 잘하는데? 좋았고 근데 나 만화가 없어 야 저거 무슨 조합이냐면은 미포 힘들하잖아 Q쓰는거에 W쓸려는 조합임 저거 무지개 만듭이 한거잖아 이씨 저거 웬만한 합 없으면 못할텐데 이거 좀 위험한데? 왜냐면은 좋았어요 미안 루덴 갑시다 압박해야지 계속 루덴 우은 아 뿡 오케이 팀 케라스는 행복해요 나 점멸 쓴 거 살짝 구했는데 너가 맞춰버리면 휴가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잘해 이제 안 죽기만 하면 되겠는데 민현 탄다 친구야 민현 다 탄다 친구야 민현 다 탄다 친구야 와우 오 오 오 오 아ries 깜짝아 그래도 못하는데 준거보다 남았다 ienen 쿼 쿼 오호호호오 척척하게 만들어 어 실패 실패 에잇 실패! 그냥 라인 밀고 압박하자 실패! 아.. 그래도 끊었다 잠깐만 얍 실패! 나이스 무대나왔다! 계속 라인 클리어하고 밀어서 응 어? 삐잇 야아 오오오오오오오 야 좋았다아 아니 그 저리가 아니 아 뭐 이신녀석 갖고는 아니였어 아 배포에 못 펴 아 배포 못 펴쓰 아야야야야 오자마자 피가 그렇게 된거지요 에이 멍청한 텔러가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맞아 원디제라스가 이게 좋은점이래 내가 미드를 써도 자연스럽잖아 하하핳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미드를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거지 ύ 미드 밀어보든가 맞네 캐트리 레드 먹으면 되겠네 에바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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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션 개 에바임 이거 어떻게 깔아버려 다이스 루이이이이이이ㅔㅇㅩㅇㅂㅇㅇㅐ 제라스만할수 있는 하지마!! 쾅! 야 아이씨! 우아아이씨! 오우씨 깜짝아 에잇! 아우우씨 나 집 가야 되는데? 아우 X끼록 아니 마관신 가야되는데 17립은 삼코어? 아 이때 오! 아야 바람용까지? 지금 나 궁사인데? 하나 둘 셋 뭘 손 야이 개자쓰! 좀 낮아줘라 너는 아니 얘는 왜 안 맞아주냐 크림은 다 맞아주는데 에잇 뿡 뿡 뿡 멈춰! 우와아아아 이중스팩 어이 어이 그거 알아? 나 왕기루님 사실 아하 코가 이속이 빨라가지고 잘 안맞네 응? 응? 아이씨! 쩌 끄음 쩝 쩐다 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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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쌌다 흫 그렇지 X 2 나 케이틀린 합체할까? 안되겠다 합체해야겠다 원래 기러위 넌 왜 várias 짧아? 아니 너는 256 나오셨다면서이던 vole 으 Liver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잘하는 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확인했어 테이틀린 제라스 조합 좋네 불러 한번만 진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벌써 750이야? 그러면요? 제라스 넘사기라고요? 하하하하하 저한테 그럼 엄청 아무런 죄도 없답니다 이거 먹어 알아서 아 Вас mostra 아 천천히 날리면 되긴 했는데 아아 아하핳 Moto slice 아잇 내 책 내 책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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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그래 30분 되면 또 주문력 오르잖아 맞네 주문력 1000 찍을 수 있을 듯? 흐흐흐흫헝헤헤헤 희흐흐흐흐흐흐흐흑 야 한번만 안죽이야 나는! 어? 아 오늘 좀 잘 맞췄는데? 인정? 아 재밌어 영양 리필 중력 1054 오늘 제라스는 살짝 완벽한데? 시야만 덜키면 어? 쭈!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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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쏜다 헉! 허! 추 원콩은 또 처음보네 장로랑 바론같이 먹어도 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 친구야 저기 가는데? 잠깐만 와 너희들은 막아도 돼 횟굴범! 됐다 됐어 이게 절 이 정도 돼야지 절대신이지 제라스 어 어 어 어 어 어 와아아아아아 나임마이 나 나 잠깐만 사 2초 해 쓰레기는 제거해야돼 나 집갔다 올게 잠만 주문력만 옮기면 돼 주문력 1134 완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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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솔직히 딱히 군더더기 없었다 진짜 궁 몇번 실수한거 말고는 완벽했다 파이크가 라인전을 아주 찰지게 잘했어 아 원딜제라스 좋네 음 어? 평타딜 볼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초급딜 초AP 제라스였는데요 미드 말고 원딜로 해서 뭐 제라스로 클 수 있는건 진짜 다 보여준거 같다 어 윤희 없다는 가정하에는 이보다 셀수 없어 어 끝